이건 크리스마스 스페셜 하이 바이 꼬부라 릴 체리 웨리농 크리스마스 에이 인어 하이 고맨 에이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준이기 때문에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뜨거운 심장을 표현하는 에이 여기 Just for y'all 예 오늘은 무엇을 리뷰를 할 건가요? 오늘은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색에 센터클라우스 도착하셨습니다.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선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뚫리는 거 있는데 이게 뭐야? That's the present part, bro. 아 그게? 12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일에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뜯어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시식, 시식. 무슨 맛인가요? 산딸기가 썰매 타는 맛이야. 아 이게 24일까지 있는 거구나. 아 이제 25일 날은 진짜 그 선물 받으라고? 어머니, 박수! 이게 만 원이야. 야, 만 원. That's pretty good. 이런 말 해도 되나? 지난번에 포켓몬 빼빼로 박스 15,000원에 주고 샀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 다음 거는 찐바. 1번 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오케이. I wanna open. 역시 킨더의 장점은 밀키하다. 크리스마스 잎. 중요한 파트 있네. Yes, let's see. Everybody loves this. 역시 24일은 다르네. 안에 선물도 있어. 저는 그 한 입을 먹어보겠습니다.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는 선물은 퀄리티도 좀 별로고 그렇잖아. 많은 선물들이. 야, 근데 이거는 퀄리티가 괜찮은데? 이걸 다 만들면은 스캔해야 돼. 스캔하면은 게임 다운로드 받으래요. 미스터리인데 제가 산테컬 와서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 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연결이 지금 안 돼. 미스터리야. 이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야, 별. 아, 그 줄을 타고?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디테일 괜찮은데? 와우, that's a ornament. 여기 트리에 걸어주세요. 에이. 에이. All right, next up. We got chupa chups. 겨울, 여름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타가 또, 어, 여름을 즐기고 있고 많이. 크리스마스, Eve 문 열어주세요. 예, 예. 에이. 에이. 원조, 원조사탕. All right. Awesome, awesome, okay. Amazing, thank you very much. 이고가, 예.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브랜드. All we own. 야, 여기에는 25도 있는데? 오! Orgment. 음식이 아니고 바로 선물을 주네. 다이렉트로 선물을 주네. 에이. 난 먹을 걸 기대했는데 선물이 먼저 나왔어. 에이. 에이, 비틀즈, sour. 왜, 비틀즈가 sour? sour. 아, sour? Very sour. 예, 예, 예. Sour 맛이로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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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런 맛이야. 음, 이야. 싸우네. 다 했으니까, 바로 다음 거. 하이파이. Let's go. Let's go.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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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순서대로? 원 부터. 오케이 원 열어보세요. 오 마이 갓. 조심스럽게. 와우. 트리에 거는 것보다 그냥 저에게 걸고 싶은데? 하하하하. 아,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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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야, 나 이런 거 좋아. 오오. 우와. 진짜 귀여워. 와우. 와우. 역시 우리는. It's beautiful. 블링블링을 보면은. We go crazy. 이야.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재밌는. Amazing. Yeah, this is Mo. 와우. What up, Mo. 에이. 오케이. 오케이, 나 7번. The real. Another, or another snowflake. 눈꽃. 눈꽃 빙수. 몇 년 동안 눈꽃 빙수가 눈꽃 빙수인 줄 알았어. And don't forget. 우리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스왈로프스키 마크가 또. You see it? 와우, 와우, 와우. 예, 예. 와우, another friend. 아, 친구. 너무 좋다. So cute. 오, 드디어 나왔다. Cute. 눈이. Damn. 와, 온 가족이 함께하네. 어머, 지금 가족이 나들이 나온 거야, 지금. Alright, now the moment of truth. Okay, 대망의 25번. The brightest snowflake.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Wow. So,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했어. Amazing. Yeah, 이거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야. Look at this family. Yeah, this family right there. Mo and Risi. Look at it, it's shining. Yeah. Alright, what we got next? 아쉽지만 we got the next stop coming up. Bye. Let's go. 르라보, 홀리데이 세트.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6가지의 냄새를 담근 선물이야. GQ&L'Cherry&고부라. 와우. 에이. 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강렬한데? 50% 형. 흔하지 않은 냄새들을 또 모아놨네요. 야, 이거는? 센탈 26. 센탈 26. 다들 근데 크리스마스 냄새가 나는 센티들이에요. 큐터 메시지도 적으면 미쳤네. Enjoy. 에이,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First one, we got another 13.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아로마 테라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왜 26 막, 31 막 이런 거야? That's how they name their perfume, something. 나는 그러면 로우스 한번 해볼게요. 뭔가요? 저는 그러면 마차로 갈게요. 은은해. 은은, 은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건 냄새가 전달이 안됩니다. 냄새를 전달한 그날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땡큐. 레고. 에이, 레고. 우리가 샌타클라스, 루돌프. 이 샌타 레고에는 특별한 기믹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썰매 뒤를 열면 선물이 나온대. 루돌프의 간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착한 아이 명단이에요. 여기에 내 이름 적혀 있네. 여기 릴체리도 있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투 인 원 모델이래요. 23cm, 하나는 16cm. 그리고 가격대는 6만 원. 우리는 가어디언스 갤럭시. 그리고 우리는 해리 파트. 레고 시티. 이거는 클래식 레고 클래식. 오케이. 네가 보기에는 뭐가 좋니? 이걸로. 아, 역시. 그렇게 purchased.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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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지! 바로 24cm. 바로 크리스마스 잎. 바로 크리스마스 잎. 바로 크리스마스 잎에는. 오오오. 우리가 드래스. 오오오. 옥칸. 암오. 에이. 오, 래쿤. 에이, 래쿤, 래쿤. 에이. 이 친구 뭔가 익숙한 친구인데? What's his name? I am Groot. Yeah, Groot이 난 제일 탐나는데? And wait, wait, wait. Groot even got a cell phone. 에이, like that. 오케이, 오케이. We got him, we got him. The family.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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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에이. All right. Go Buddha, Little Cherry Christmas Special Continues. And this is what? HANGSUG의 LEGEND. I love GELANG's GELANG 향수래. It's a special case right now. Yes. Look at this presentation. Real careful. Hey, there you go. GELANG. Wow, another one. What is that? Caviar at the bottom? 무슨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Kristen?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Eve, What'sее 을 줬을까요? A night cream. 24일 날 night cream을 다루고 sera. 그러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거야. 뭐지? 오, 달콤한 냄새. 달콤한 냄새. 캔들 미니어처 6가지. 하포스 스틱 태풍 3가지, 스킨케어 제품, 치트, 쉐이핑, 크림, 립스틱, 펄스암 3가지. B 브레이슬릿. 젤랑의 시그니처 아이콘. 그걸 찾아야 되네. 이거 아닌가? 오, there it is, cute. 브레이슬릿. 이건 정말 정성아, 정성아. 정씨가 인정하는 정성의 정성. 에이. 반짝이는 하이브 벌집에서 벌들이 만들어낸 스페셜 크리스마스 기브. 어메이징, 어메이징. 디올 아드벤트 캘린더라니. 열어볼게요. 딱. 스페셜 도어. 이것도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로 한번 날아가봐요. 바로. 에이. 에이. 몬따아녀. 캔들 디자인 보십시오. 각인되어 있어요. 스티커 이런 게 아니고 역시 디올. 아까 결랑 향수가 사실 더 포즐이 더 프리미엄인데 이거는 그 디올의 냄새가 조금 더 익숙한 느낌. 이거는 미니, 미니 버전. 아, 미니 버전. 아, 미니 버전. 이야. 그리고 사기는 살짝 부담이 되신다면. 이거 추천해드릴게요. 오, 그리고 이건 사바지. 이건 자니댑. 자니댑 오빠는 또 어떤 냄새일지 하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자니댑. 아, 자니댑 느낌. 아, 자니댑 느낌. 아, 자니댑 느낌이네. 자니댑, I'm a big fan of yours. 와, 디올에게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예, 박수. 아, 자니댑 느낌이네. This time what we got? 딥디크. 딥디크. 야, 이거는 불을 켜면 그 원리에 의해서 올라갈 때 이게 알아서 돈대. 아, 벌써 냄새가 좀 퍼졌는데 이 선풍기 효과 때문에. We got another version right here. 57만 4천 원. 도대체 어떤 냄새길래 57만 4천 원, let me see it. 오. 와우. 57만 원 값을 하는 냄새네요. 그게 납득이 되어 신기하네? 12월 31일까지만 구매 가능해요. 슈퍼 리미티드. 빨리 구해야 되네. 아, 이 냄새는, 이야. 이거는 룸 스프레이래요. 4팬. 야, 이거 내 방에 뿌리고 싶다. 6만 8천 원. 그리고 이거는, Oh Rose Hand Cream and Hair Mist. 여기 All Rose 이 향수의 냄새가 여기에 깃들어 있대. 이건 핸드크림. 이건 헤어리스트.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what is this? 디퓨저. 나무로 되어 있는 디퓨저는 자주 봤지만 유리로 되어 있는 스틱은 처음 보네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희소가치가 높은 상품들 보내거나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이 물건들이 터나네요. 천상의 지도, Map of Star 그려져 있는 패키지가 31일까지만 limited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제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드벤트 캘린더. 록시 땅. 2016년부터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시그니처 패키지. 프렌치 일루스트레이터 에바 오브레도와 콜라보를 했대요. 숨은 스페셜은 아몬드 딜리셔스 핸드크림 정품이다. 시어 버베나 아몬드 체리 블라썸 맨. 맨 제품은 쉐이빙 크림.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게 환경을 생각해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던져주겠습니다. 예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로 가봐야지. 그러니까. 무엇을 선물했을까. 아 이게 그 아몬드 스페셜 아니야? 아 그렇네. 아 역시. 이게 아몬드 딜리셔스. 그럼 하나만 더. 넌 몇 번? 11번. 아. 레버? 레버. 저는 록시 땅의 그 시츄러시 레몬 플레이버 제일 좋아해요. 이거 그 레몬? 예 레몬 레몬. 브랜드마다 조금 조금씩 시그니처스러운 차이가 있네. 부담 없는 선물이지 우리가 오늘 리뷰하는 거지. 그치 그치. 오 야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가족한테 선물해. 선물할 때 아빠 몇 번 할 거야. 나. 엄마 몇 번 할 거야. 뽑히면 자 짜잔 한 다음에 드리는 거야. 예. 와이. 매우 매우 기분 좋은. 또 another package right here. 골보라 원 러브. This is a little cherry. We on the high. 파이. 어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가겠다. 디올. 아 디올. 디올. 디올 당첨. 땡땡땡땡땡땡땡. 브랜드네임 값어치만으로 벌써 뜯기도 전에 감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빠는? 나는 신기한 물건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냄새 퍼지는 선풍기 같은 그 디자인의 그 제품이 너무 탐났어요. 그래서 저는 딥. 딥. 여러분 모두 모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희망찬 원 러브 보내드립니다.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선물과 함께 재미나고 행복한 추억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이. 파이. 하이파이를chw Instagram. GQ, I love GQ.